걘 가끔 언제 만나 잠은 나오거나 떠내었는데 헛구저께 만난 거 같아 그냥 한두 번쯤 만났을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왜 오늘은 좀 별로인 걸까 이제 울지 않고 웃어서일까 너도 좋은 연애를 해서인 걸까 나만 여기서 돈 떨어져서 아무렇지 않은 척해 뭘 위해서 우린 왠지 다시는 안 보게 될 것 같아 그냥 인스타그램에서만 볼 거야 우리 사인 아무것도 아니게 돼도 죽을 거야 난 가끔 놀락하던 애니까 가끔 놀락하던 애 상처받지 말자면 우린 서로 다 독였는데 이렇게 다시 뜸해진 걸까 바꾸며 드나 하면 하찮은 인사 말을 전해 그런가 배운 친구더라 이제 술에 취하긴 싫더라 네가 행복하다니 좋더라 나도 여기 멈춰 서지 않고 이젠 앞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우린 왠지 다시는 안 보게 될 것 같아 그냥 인스타그램에서만 볼 거야 우리 사인 아무것도 아니게 돼도 좋을 거야 난 가끔 연락하던 애니까 가끔 연락하던 애니까 가끔 연락하던 애니까 가끔 연락하던 애니까 감사합니다.